나라에서 명령하는 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수행해야 한다. 하겠습니다. 사신단이 명나라로 돌아갈 때 명나라 사신과 동행을 하게 된다.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인 어찌 됐나? 이미 황천대를 걷고 있을 것이니 심려마십시오. 네 어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꼭 풀 수 있도록 도와주마. 명나라 태감은 광자에게 전할 서신을 갖고 있다. 반드시 그 서신을 회수해야 한다. 누구냐.